좋아요. 다음 분, 다음 분. 한 번씩, 한 번씩. 누구한테 드릴까요? 나는, 나는... 죄송한데, 이쪽도 한 번, 이쪽도. 표정이 너무 안 좋아해, 지금. 네, 여기. 날씨 앞은 굉장히 많아. 아, 나는, 어... 너는, 그래. 네. 나는 중국 이름이 알아요. 일단. 아, 이름을 아시는 분한테 드리겠다. 중국 이름, 중국 이름. 중국 이름. 중국 이름. 나 중국 이름. 중국 이름 뭘까요? 중국 이름 뭘까요? 손등은 크게! 아, 없어. 아, 죄송합니다. 우리 남우씨, 실패! 혼자 싸이시니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음 보전. 다음 보전. 알았어, 알았어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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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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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, 지금 나 이름. 어... 발음이 크다. 따봉. 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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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. 나의 이름, 나의 목숨. 나의 이름을. 아, 나의 이름. 아, 나의 이름을 가장 크게 외쳐. 따봉. 와, 따봉. 따봉. 이거, 뭐, 그랬어요? 따봉. 아 이거 뭔 이유야 교회 가면 주영 3차가 있을 때 저렇게거든요 따보! 따보 3차 시작! 따보! 3차 3차 따보! 맞춰서 따보! 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 오늘 1이 있을거에요 어떤 카드? 또 가져? 저의 분실이라고 다지 않는거에요? 지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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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사토로 좋아 행사토로 좋아 그래프만이야 설아게! 잊으세요!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나오는 분들도 행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사토로 갑니다 그래프만이야 설아게! 잊으세요! 요거 한 번 주시면은 받아볼게요 제가요? 네 네 네 네 직접 해주세요 그럼 해보세요 그! 브랫폼은 아니야 많이 사랑해! 주세요! 아!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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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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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